전교조 소속의 노조 전임교사들이 무단결관하는 사태가 빚어져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들에게는 학교로 출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당사자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조 대전 지부장인 송치수 교사는 소속 학교에 연가를 내고 이달 내내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송 교사의 연가는 다음 달 12일이면 끝납니다. 연가가 끝난 뒤 복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 소속 학교와 대전시 교육청에는 전임 휴직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학교 측은 복귀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전교조 지부장인 이모 교사의 무단결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연가도 내지 않아 소속 학교장이 4차례나 복귀 공문을 보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교육부는 법의 노조인 전교조엔 전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무단결근에 따른 인사조치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서울과 강원, 경남 등 세 곳은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고 전임을 허용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로 전락한 건 박근혜 정부의 탄압 때문이라며 세정부에선 원상복구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 거부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JB 이인보입니다.